슬픔을 세워. 1, 3, 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아, 너무 빨라.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plus 1, 2, 3. 1, 2, 3. 해제, 해제! 1, 2, 3. 1, 2, 3. 1, 2, 3. 아이고, 아이고. 3, 2, 1. 네가 더 버렸다, 네가 더 버렸다. 이거 계속 달려도 순서 잘 들어가죠.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속에서 벗는 놈 난 불쾌 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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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형 쉽지 않아. 거의 100 엄청 됐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볼 때 한 50대 때린 것 같은데. 100점, 100점 나면 되잖아. 잠깐만. 몇 점이에요? 80점 때 같아. 지금 맞으신 게 송지우 씨만 66대 맞으셔서 나도 20대 맞은 것 같은데. 양세찬 씨도 20대 맞으셨고 준이는 별로 안 맞았어요. 이준 씨는 정확히 2대 정도 맞으셔서 그래서 마이너스 80 80점. 오케이. 9! 9! 9! 9! 9! 5! 5! 9!